두 번째 이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야기입니다. 국내 생산 SK바이오사이언스의 노바백스 백신이 허가 심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임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면을 잘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확인해보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결국에는 노바백스 백신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하는 거군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데요. 식약처가 어제 저녁에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제조 판매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노바백스는 이미 해외에서 승인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빠른 승인을 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인데 이렇게 제조된 백신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승인 신청이 되는 거고요.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28일 간격으로 두 번 정도 투유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점이 mRNA 백신과는 유사하긴 한데 이미 약간 제조합 백신인 특성만큼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노바백스는 미국에서도 올해 안에 FDA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이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장에 있는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서도 승인이 난다고 하면 안동 공장에서 생산한 그런 백신이 미국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호재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백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합성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제조합 단백질 백신 이게 기존의 모더나, 화이자보다 더 괜찮다, 장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맞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 있는 분도 많으시고 맞고 나서 갑자기 무슨 와이파이가 느껴진다 이런 계담이 돌 정도로 그러니까요. 희명이 막 들린다고.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거부감이 좀 있는 그런 방식인데 합성 항원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플루엔자나 비염, 간염 백신으로 이미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이 방식으로는 우리가 많이 맞아봤다. 우리 인류가 많이 맞아본 방식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 이런 강점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냉장 온도에서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갑게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급하기가 되게 어렵다. 콜드체인 시스템이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냉장 온도에서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좀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고 이제 국내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 WHO, EU, 영국,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등에서 다 긴급 사용 신청을 한 상황인 만큼 이쪽 국가들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약에 승인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실적이나 판매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테니까요.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백신 이야기가 또 함물 간 것 같지만 어쨌든 자체를 개발하고 있는 또 백신이 있잖아요. 이 추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월에 식약처 3상 승인을 받았는데 국내 식약처 3상을 받은 유일한 국내 개발 백신으로서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산 1호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내년 1분기에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가 하나의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측면에서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상반기에 허가를 완료하겠다, 이게 회사 측의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5일에 임상 1, 2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우수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3상 결과, 중간 결과만 잘 나온다고 하면 이미 그때 상당 부분 주가의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1분기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임상 추위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광수 기자와 함께 때에 따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슈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